한국국토정보공사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컨콜도 계속 확인하느라 바쁘실 텐데요 먼저 실적 발표 어떻게 나왔고 또 분석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매출과 EPS 양쪽 다해서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 7.75밀리언 달러가 나오면서 전년 대비 93%가 증가했고요 EPS 같은 경우도 1.18이 나와주면서 예상했던 1.12보다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전년 대비 손실에서 커다란 개선이 있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조정된 마진율 관련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전화가 혹시 연결이 되어 있나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좀 원활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 마이크론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고까지 들었는데요 지금 시간 후에서 15%가량 급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는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만 오늘 국장에서 좀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도 여러분들의 관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국장 반도체도 반등할지 특히 삼성전자 지켜봅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만 오늘 좀 호우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산암님 아 네네네 혹시 어디까지 진행을 했었죠? 네 지금 실적 발표 나온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현재 매출과 EPS에서 양쪽 다 좋은 성적이 나왔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7.75밀리언 달러로 전년 대비 93%의 증가가가 있었고 EPS 같은 경우는 전년에 2.07달러의 손실에 비해서 1.18이라는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예상치였던 1.12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마진율이 예상됐던 34.7%보다 훨씬 더 좋은 36.5%가 나왔고 영업이익률도 22.5%가 나와주면서 예상이었던 21%보다 좋은 성적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가장 우려가 됐었고 가장 궁금했었던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훨씬 더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일단 가이던스 관련해서 EPS가 1.74가 나와주면서 예상치였던 1.52보다 좋은 가이던스가 나왔고요 매출 관련된 가이던스도 8.5에서 8.9밀리언 달러가 나와주면서 8.32밀리언 달러라는 굉장히 좋은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왔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마진율입니다 마진율에 대한 예상치가 39.5% 플러스 마이너스 1%가 나와주면서 예상치였던 36%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어닝콜은 현재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일단 딱히 새롭게 놀라게 만드는 부분 없이 일단 내년에 대한 가이던스 내년에 대한 수요 모든 것들이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이야기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가이던스도 긍정적이었다 그러면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반도체의 겨울에 대한 불안은 잠재워질 수 있을까요? 사실 마이크론에 대한 주가가 최근 석 달간에 40% 넘게 급락하는 등 특히 좀 마이크론이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주가 향방을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여기에 마이크론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디렘에 대한 수요에 대한 걱정을 끊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24년, 2025년 HBM 관련한 디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이미 꽉 찼으며 솔드아웃이 됐다는 이야기가 전달이 됐고요 또한 디렘 제품에 대한 강력한 AI 수요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93%의 매출 성장을 이뤄냈다라고 CEO가 코멘트를 달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디렘 관련돼서 PC 쪽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상승이 굉장히 강력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모로 존재했던 디렘 관련된 수요 부진에 대한 걱정을 꺾는 듯한 부분들이 좀 나왔고요 PC 관련된 디렘에 대한 수요 부진은 분명히 존재하는 듯한 보이나만 다만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PC 관련된 시장에서 AI PC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고 메모리가 들어가는 수요가 높아지는 단계가 도달했다라고 하면서 내년 기준으로 1에서 5% 가까운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부분까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주력인 PC와 스마트폰 부분의 디렘 수요 둔화 전망으로 최근에 석 달 동안 40% 넘는 하락의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의 비관론이 있었냐면 BNP 파리바에서 목표 주가를 140달러에서 67달러로 아주 대폭 하여가면서 두 단계나 강등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데이터 센터와 관련한 부분은 좀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마이크로 실적 발표로 인해 네 그러게요 지금 국장 한국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정확하게 말하면 디렘과 낸드 시장에 있었던 혹은 여러가지 PC 시장과 스마트폰 시장에 있었던 여러 우려감이 좀 많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다만 마이크론의 어닝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왔다고 합니다 PC와 AI 관련된 핸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고 사실 여기에다가 더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는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해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AI와 PC 기반의 PC와 스마트폰에 대한 출시로 인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서 주력 모델로 당장하고 있는 삼성이나 아니면 SK하이니스 또한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제조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지속적으로 언급이 됐는데요 중국과 미국 인도 등지에서 신규 디렘 공장을 건설을 진행 중이고 대만의 LCD 대조 공장을 인수해서 디렘 생산 시설로 전환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했는데 그 말 뜻은 현재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디렘에 대한 수요나 여러 가지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솔드아웃이 된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생산 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확장을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속적으로 경쟁 입장에 놓여있는 한국의 회사들 사이에서도 아마 좋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행입니다. 우려했던 디렘 가격 상승 둔화와 HBM 쪽의 수요 둔화가 좀 잠재워졌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와 관련한 전략들 어떤 부분에 조금씩 집중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데이터 센터 관련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던 건 AI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익성이 사실 좀 높지 않다라는 점이 많은 사람들의 의문점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 들어서 나왔던 엔비디아의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론의 어닝에서 보다시피 AI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 자체는 줄고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이거에 대한 수익 전환 자체는 늦어질지언정 여기에 대한 투자 자체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침체라는 아마 강력한 악재만 없다라면 지속적으로 AI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 섹터들은 여전히 고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만약에라도 그래도 경기침체가 온다면 미래에 대한 투자보다는 현재의 투자로 조정해야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현재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AI 쪽 시장에 대한 투자가 둔화될 우려가 되는 지점은 혹시 우리가 이런 곳에 대한 투자를 조금 조심해야 될 지점은 아마 앞으로 만약에 경기침체 증상이 미국에서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정도로 보시는 게 아마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현재 연결한 미국의 경제 유튜버 유산업님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